인터넷 일반 챕터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의 개념입니다.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연동망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컴퓨터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규약에 대한 것인데요. 이 TCPIP가 있어야지만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의 역사입니다. 인터넷의 역사는 세계 인터넷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인터넷의 시초가 된 알파넷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알파넷이란 단어를 첫 번째로 기억을 해 주시는데요. 미국 국방성이 군사 목적으로 해서 몇 개 대학을 컴퓨터로 연결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것이 바로 이 알파넷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역사는 유즈넷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유즈넷이라는 것은 토론 공간입니다.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는 토론 공간이고 이 유즈넷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TCPIP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로 채택을 했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쭉 지나가서 네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 세계와 NSFnet이라는 것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이 다섯 번째로 인터넷 서비스로 고퍼나 웨이즈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된 것이 웹입니다. 여섯 번째 인터넷 서비스로 www.웹이 시작되었다. 멀티미디어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웹을 지원하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웹에서 어떤 정보들을 서치하고 웹을 검색하기 위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등장하게 되었다. 까지에서 일곱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인터넷의 역사 나오면 대부분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이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 역사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인터넷의 역사도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요즘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터넷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특징이나 인터넷의 부작용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넷에 있어서 배너 광고나 인터랙티브 미디어 광고 등이 인터넷 광고로 사용되고 있다. 또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터넷의 주소 체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주소 체계에서는 IP 주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각 컴퓨터에 할당된 고유한 번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는 모두 다 IP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IP 주소가 중첩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에 IP 주소는 다 다르게 설정된다는 것이죠. 현재 IP 주소는 32비트 주소 체계인 IP 버전 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2비트 주소 체계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래 그림에 보시면 8개 비트, 이진수가 들어가는 8개 비트 4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개 비트에는 0 아니면 1, 1개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 0, 1, 0, 1, 0, 1이 32비트 전체가 채워질 때 하나의 주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이 8개 비트씩을 잘라서 10진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첫번째 자릿수에 해당하는 10진수, 두번째 자릿수에 해당하는 10진수, 세번째, 네번째 그리고 각각은 점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10진수로 바꿨을 때 203.246.5.5 이런 식으로 해서 10진수 주소로 변경해서 외우고 있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비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IP 버전 4 주소에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들을 구분을 함으로써 각각의 어떤 그룹군을 이루고 있는데요. 먼저 A 클래스라는 것은 IP 주소의 처음 8비트 값 그러니까 첫번째 자릿수, 8개에 해당하는 첫번째 자릿수가 10진수로 표기할 때 1부터 126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A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B 클래스는 10진수를 했을 때 이 첫번째 자릿수에 들어가는 수가 128에서 191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B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 클래스는 192에서 223까지 들어가는 C 클래스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첫번째 자릿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보고 무슨 클래스인지, 어떤 클래스인지 찾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설 IP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세대의 인터넷 주소체계는 IP 버전 6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P 버전 6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주소체계는 16비트씩 8개로 구성된 총 128비트의 체계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버전 4에서는 8비트씩 해서 4자리밖에 차지를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IP 버전 6에서는 한 자릿수가 8비트가 아니라 한 자릿수 자체도 16비트인 데다가 전체 8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주소의 개수는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또 각각의 자릿수에 해당하는 이 숫자들을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16비트 주소 블록은 16진수로 변환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진수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변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자리에 나오는 0이 중첩될 때는 연속된 0은 세미콜론으로 대체해서 간결하고 짧게 주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본 건데요. 0이 중첩될 경우에 그 중첩되는 0을 제거해서 간단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0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세미콜론으로 변경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P 버전 6 주소의 장점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IP 버전 6 주소의 장점은 보안 기능이 강화됐다 라는 것입니다. 버전 4에 비해서 보안 기능이 강화가 되었고요. 고속의 라우팅을 지원하고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개선된 QOS를 지원합니다. QOS라는 것은 Quality of Service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네트워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더 강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P 주소는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세계 기관은 ICANN이라고 해서 전세계의 IP 주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요. 또 각 대륙마다 IP 주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의 경우에는 APN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진흥원이 지금은 KISA로 변경이 되었고요. 원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NIC에 해당되는 우리 한국의 NIC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KRNIC이라고 부릅니다. 이 KRNIC의 역할을 하는 우리 한국의 도메인 주소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인터넷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흥원을 통해서 IP 주소가 ISP 기관들에 뿌려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각각 그룹구마다 각각 사업체마다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IP 주소와 관련해서 호스트 이름과 DNS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IP 주소 자체가 숫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사람들이 더 외우기 쉬운 영문으로 바꾼 주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스트 이름입니다. 호스트 이름 이 호스트 이름에는 도메인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도메인은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nanet.go.k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메인인데요. 이 도메인은 끝부터 시작해서 왼쪽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그 범위가 더 좁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KR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이고요. 그래서 최상위 단계의 가장 넓은 영역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go 하면은 government에서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을 의미합니다. KR보다는 좀 더 좁은 영역으로 이렇게 옮겨졌죠. 그리고 나서 이 government 중에서도 nanet에 해당되는 그룹이 있다고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도메인은 이렇게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더 좁은 영역을 표현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의 가장 넓은 영역을 표시하는 이 도메인은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최상위 도메인과 같이 연결해서 차상위 도메인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차상위 도메인은 최상위 도메인 바로 앞에 나오는 좀 더 좁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차상위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상위 도메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최상위 도메인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co 같은 경우는요. 최상위 도메인의 .com과 같은 의미입니다. company의 약자인데요. 영리목적의 단체나 기업체를 의미합니다. .go는 government고요. 이것을 최상위 도메인에서는 .gov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c는 아카데미, 교육기관인데요. 최상위로 하면 같은 의미는 edu가 되겠고요. 그리고 .nm 또는 .n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네트워크 관리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r 같은 경우는 비영리 기관으로 or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나 단체에 해당하는 차상위 도메인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미가 같은 것끼리는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메인 이름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DNS인데요. 이 DNS는 사람이 외우기 쉬운 영어로 되어 있는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로 또는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를 영문으로 바꿔주는, 매칭시켜주는 것이 바로 DNS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해주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웹입니다. 웹 서비스는 월드와이드 웹의 줄임말인데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문자, 음성, 동영상, 이런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춘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돼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웹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웹의 정보들을 검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하이퍼텍스트나 하이퍼미디어로 되어 있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검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서 CGI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도 나오게 될 텐데요. 이 CGI라는 것은 서버 측에 있는 서버 측에서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별도로 수행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 상에서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공용 인터페이스를 CGI라고 합니다. 즉, 우리 사용자가 어떤 인터넷에 접속해서 어떤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값만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CGI라고 합니다. 나머지 용어들도 쭉 읽어보시고요. 앞으로 반복돼서 나오게 될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우편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전자우편은 말 그대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메시지, 이메일 메시지를 주고받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자우편 서비스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A 컴퓨터와 B 컴퓨터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얼만큼씩 어떻게 주고받을지를 약속해놓은 규약 그러한 내부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전자우편 서비스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세 가지가 있습니다. SMTP가 있고요. 이것은 전자우편의 송신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OP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우편의 수신을 담당하고요. 또 하나, 수신을 담당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IAMAP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프로토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인터넷 서비스들이 시험에 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라고 되어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묶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서비스들 중에서 텔렛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멀리 있는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텔렛입니다. 그리고 파일 전송 서비스 FTP 그리고 익명으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어나니머스 FTP가 있고요. 그리고 후이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운영하는 각 기관의 주요 운영 정보를 조회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이 후이즈 찾아서 도메인 검색해 보시면 어떤 도메인을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고퍼는 정보를 찾기 위한 것인데 정보의 내용을 주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해 메뉴를 구성했다. 그리고 메뉴만 따라가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계층적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퍼가 낯설 수 있는데요.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주제별로, 종류별로 메뉴 구성을 해서 메뉴 구성을 해서 정보를 찾게 해주고 계층적인 데이터 서비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URL이라는 인터넷에서 자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인터넷 서비스와 해당 파일 등 자원들, 인터넷에 있는 자원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 방법이 바로 URL이 되겠습니다. 이 URL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 하면요. 첫 번째는 인터넷 서비스가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터넷 서비스 자리에 프로토콜 명이 들어갑니다. FTP면 FTP, 그리고 HTTP면 HTTP 이렇게 해서 프로토콜 명이 들어갑니다. 프로토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호스트 이름 주소가 들어갑니다. 이 호스트 이름과 프로토콜 사이에 들어가는 구분 기호가 있죠. 이렇게 콜론, 슬래시, 슬래시 해서 이 구분 기호가 들어가고 호스트 주소가 쭉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호스트 주소에 포트 번호라는 번호가 있을 때는 호스트 주소 다음에 이렇게 콜론을 한 다음에 호스트 주소 번호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3이다 그러면 23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한 다음에 추가 경로가 들어가는데 이 추가 경로에는 파일 이름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밑에서 보시면요. URL 예시, 지금 첫 번째는 HTTP 프로토콜 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호스트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콜론 한 다음에 8080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포트 번호가 되겠고요. 슬래시 한 다음에 추가 경로 그리고 다시 슬래시 한 다음에 이 파일의 명칭, 정확하게 그 파일이 어디 위치했는지 파일의 이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URL의 표준 방법, 표준 기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인터넷 관련 조직과 문서들인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는 자주 나왔지만 요즘에는 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험 문제들이 패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KR-Lig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도메인을 IP 주소로 관리하는 KR-Lig에 해당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이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TCP, IP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OSI 7계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 정보통신 기술 중에서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가 무엇인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정보들을 옮길 때 디지털 신호로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옮겨주게 되는데요. 그러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경하거나 또는 아날로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하거나 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바로 모뎀이나 코덱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컴퓨터에서 정보를 오가게 할 때 정보가 오갈 때 그런 정보에 대한 신호처리의 속도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BPS나 보드라는 것입니다. BPS는 Bit for Second의 약자인데요. 1초당 몇 개의 비트 즉 0101이라는 이런 비트 그룹을 1초당 몇 개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보드라는 것은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때 1초당 몇 개의 신호 단위를 옮길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신호 단위라는 것은 단위의 그룹군에 따라서 다른데요. 비트가 3개의 비트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수도 있고 4개의 비트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빨리 전달할 수 있는지 1초당 몇 개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것이 바로 보드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본 개념 중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이라는 규약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토콜과 관련해서 OSI 7계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OSI 7계층, OSI 참조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프로토콜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로지컬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프로토콜이 쓰인다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토콜을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OSI 7계층을 기준으로 해서 참조를 해서 어떠한 프로토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조 모델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컴퓨터에서 정보를 오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오가는지 별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복잡한 단계를 통해서 오가고 있는데요. 그 단계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7계층이 되겠습니다. 네, 이 7계층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1계층은 물리적인 계층입니다. 이 물리적인 계층은 뭐냐면 컴퓨터에 네트워크 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네트워크 선이 들어가 있어서 그 선을 통해서 정보가 오가는 그 계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물리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요. 이것은 데이터 블록에 대한 전송을 담당하는 계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호 수준의 데이터 비트들이 물리계층을 통과하면 데이터 블록이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계층을 통과하면 3계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신측과 수신측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링크를 연결을 구성해주는 계층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패킷이라는 단위로 분할해서 전송한 후 조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계층은 전송하는 전송계층입니다. 이것은 사용자와 사용자, 혹은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연결을 확립해주고 유지하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류 검출 코드를 추가해서 통신의 흐름 제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전송을 했을 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계층이 되겠고요. 5계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용자가 접근 중인 응용 프로그램 간의 한 쌍의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세션이라는 것인데요. 이 세션을 연결을 해서 세션을 만들어내서 사용자 간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연결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죠. 여섯 번째 계층에 가게 되면 여섯 번째 계층에서는 다른 데이터 표현 방식들이 A 컴퓨터에서 보내는 것과 B 컴퓨터에서 받는 데이터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다른 표현 방식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서 표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전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압축, 데이터 암호화 등의 표현 기법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계층은 최상위 계층으로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정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7계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OSA 참조 모델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가 오가는 계층을 1계층부터 시작해서 7계층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계층의 순서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리계층, 데이터계층, 네트워크계층,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CPIP 프로토콜은요. OSI 7계층과 달리 실제로 존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 구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TCPIP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4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7계층으로 되어 있는 OSI 참조 모델에 비교했을 때 4계층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계층에 해당하는 모든 기능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TCPIP 구조에서 첫 번째 계층은 바로 링크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 링크 계층은 물리적으로 정보가 오가는 네트워크 선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정보가 오가는 계층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 계층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계층에서는 데이터의 주소, 그리고 패킷의 분할과 복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IP 정보서를 패킷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송 계층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들이 전송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데이터의 오류 검사, 데이터 에러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 관리 이런 것들이 전송 계층에서 다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용자가 보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응용 계층이 있습니다. 이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인터넷 서비스들 중에서 FTP, TELET, HTTP 이런 것들이 응용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자세하게 사계층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TCP, IP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외로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TCP라는 프로토콜과 UDP라는 프로토콜의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CP나 UDP라는 이 프로토콜 두 가지는 TCP, IP 계층 구조 중에서 3계층에 해당되는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요.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이 둘 다 전송 계층에서 사용이 되지만 기능이 다릅니다. TCP, IP 같은 경우는 송수신 측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송 오류 감지 그리고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UDP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한쪽에 전송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너가 받았냐, 내가 받았다 이러한 전송 오류 감지나 어떻게 데이터가 잘 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보내는 방식의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TCP의 경우는 양방향 전송이 가능하도록 가상 속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UDP는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전송 확인이 없습니다. 왜 전송 확인이 없냐면 UDP의 경우는 전송 속도가 매우 빨라야 하는 경우 그리고 정보를 많이 보내야 되는, 큰 정보를 보내야 되는 경우에 사용이 되거든요. 큰 정보를 보내다 보니까 전송 확인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송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성보다는 전송 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CP의 경우는 패킷 단위로 패킷 단위로 해서 정보를 보내고 전송 오류 감지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연결을 지향한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지향 그리고 이런 것들과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UDP. 그냥 정보를 막 보내게 되고요. 비연결 중심이고 전송 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이 두 가지 다 TCP, IP의 3계층,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LAN, MAN, WAN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트워크는 범위에 따라서 LAN, MAN, WAN으로 구분됩니다. 여기 아랫단에 지금 네트워크 영역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영역의 크기를, 크기 구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WAN은 Wide Area Network이라고 해서 가장 넓은 통신망에 해당되는 것이 WAN입니다. 이 WAN은요. 지역과 국가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역이나 국가 단위, 아주 큰 범위를 연결하는 것이 WAN이 되겠고요. 그보다 작은 영역이 바로 MAN이 되겠습니다. MAN은 Metropolitan이라고 해서 도시 정도를 연결하는 도시 정도의 그 망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MAN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건물, 그리고 수 킬로미터 내외를 연결하는 것은 LA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 범위는 LAN이 가장 좁고 그 다음에 MAN, 그 다음에 WAN으로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VAN이라는 것은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라고 해서 데이터에 높은 부가가치를 부여해서 제공하는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를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네트워크 위상인데요. 이 네트워크 위상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이루는 통신성과 장비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위상, 토폴로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는 시험에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듬성듬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나올지 모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망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SDN과 ADSL에 대해서 이 차이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ISDN 같은 경우에는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성을 비롯해서 화상, 데이터 서비스 등을 통합해서 제공해주는 원거리 통합정보서비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통신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속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ADSL 같은 경우는 음성통화를 하면서도 속도의 변함 없이 데이터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ADSL의 장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동망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장비들이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네트워크 속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장비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챕터 1 인터넷의 기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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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